안녕, 난 이한.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. 먼저 자기 소개부터 해줄래? 어, 맞어. 일단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신비아파트 입덕 4년차 학생 김가은이라고 해. 아, 그래? 4년차구나? 이름이 가은이라고? 정말 이쁜 이름을 가졌구나. 더 친근하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한걸. 가은이도 이름이 같아서 보면서 신기했을 것 같아. 신비아파트에 가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니? 음, 잘 몰랐어. 근데 알게 되고 이한이 너를 봐서. 아, 날 보게 돼서 더 좋았구나? 응. 그래. 가은이가 내 팬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다. 가은이도 그림을 잘 그린다고 들었어. 어떤 그림을 주로 그려? 가은이가 그린 팬아트가 보고 싶어. 나는 일단 너를 많이 잘 그렸어. 우와, 정말 멋진 그림 실력인걸. 고마워. 너의 그림을 내 눈 안에 간직할게. 가은아, 나한테 궁금한 건 없니? 어, 있는데 혹시 생일하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. 아, 내 나이는 글쎄 푸른 달이 해를 가린 안북의 시간을 수없이 겪어봤다는 정도? 아, 그리고 나에게 생일은 존재하지 않아. 지금의 내 삶이 태어난 삶은 아니어서. 아, 이해하기 어렵지. 아, 가은이도 며칠 전에 생일이었다고 하던데. 맞아. 언제였어? 4월 30일이었어. 아, 4월 30일이 생일이었다고? 아, 늦었지만 정말 생일 축하해, 가은아.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어? 그, 1번에 카디건 입고 왔었는데 그게 너무 잘 어울렸는데 그거 어디서 갖고 왔는지 너무 궁금해. 아, 갖고 왔다기보단 그건 산 것도 아니고 어쩌다 어떤 분의 목숨을 구해드리게 됐는데 그분이 선물로 두셨어. 가은아, 오늘 통화 정말 고마워. 이번엔 가은이가 우리에게 힌트를 가르쳐줘야 해. 어떤 힌트를 갖고 있는지 알려줄래? 두 번째 힌트는 뽀뽀요. 아, 힌트가 뽀뽀라. 나에겐 의미 있는 일이었지. 가은아, 오늘 통화 즐거웠어. 항상 좋아해주고 항상 기다려줘서 고마워. 그럼 이만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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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